폭염이 누그러지는 날만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주말도 내내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되고요. 나주가 35도, 광양이 3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비 소식 없이 구름이 가득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월요일에도 34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한낮 시간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하셔야겠습니다. 현지 기온 보시면 밤사이에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광주가 26.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해남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장흥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선과 구례가 35도, 순천도 35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이 조금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절기 처서인 화요일이 지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